무슨 소리가 나왔나, 무슨 소리가 나왔나 너가 너무 에너지야 너가 problem? 도이징 problem 아 도이징 problem?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독일에서 연수님으로도 또 음악감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기 플로리안 마리오우츠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저서로나 재단으로나 정말 유명하게 아주 그 활동을 넓게 하고 계시는 분께서 어떻게 한국에 오셨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는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대화하고 이럴 때도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프랑스어로 엄청 프랑스 음식을 체크하시더라고요.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연주도 계획되어 있으시고 또 저희하고 교재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먼저 우리 인연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나영 선생님하고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얼굴을 푸고 나서 친구가 되고 또 각자 유학을 떠나 갔다 와서도 오랫동안 커럭 활동을 함께 한 아주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고 친구인데 이렇게 이나영 선생님의 은사님께서 공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마스턴클래스 진행하고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영웅을istä구에서요. 제가 너를 conhe VC kennengelernt을 했다고 생각했고 이 우은사구에서 영웅을 잘해서 procéвод사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좋은 담스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자신에게 전화했습니다. 항상 제 회사에서 영웅을 hatte. 인터내셔널의 비올린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네, 2006년에. 영웅은 항상 엄청 많이 일하고 있어요. 항상 많이 일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럼. 아, 혹시 너무 일 많이 하신다면. 항상 너무 연습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이 자주 했어요. 제일 칭찬이에요. 차국에 오셨을 때 만나서 제자로 찍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독일로 픽해서 데려가신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프랑스 독어 학원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네,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재밌네요. 그러면은, 혹시 가장 어떤 가게 하신가요? 아, 네. 제가 가게를 한 사이에서, 18세기에, 그리고 학교의 학교는 이후로 쇼핑하고요. 보면은 수학자의 교육이 항상 좋은데, 수학자의 교육이 항상 좋은데, 외국의 교육이 항상 좋은데, 그리고 일종의 교육이 항상 좋은데, 그리고 일종의 교육이 항상 좋은데. 감사합니다. 수집하는 교육은 너무 웃음이 많아서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너는 과목을 마실 수 있을까?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프로 엔장러인데 사실은 어떻게 다 관리하시고, 생각하시고, 작곡까지 하시고, 그렇죠? 제가 꿈꾸는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then you can't have, and you can't, and you can't have an opportunity to go, yes. Ich denke, dass man trotzdem als Geiger, oder als Künstler sehr diszipliniert sein muss. Also ich bin natürlich, ich liebe das Leben, und habe auch sehr viele Hobbys. Aber, wenn es ernst wird, muss man sagen, ok, es gibt einen schönen Satz, 이 계약은 매운 친구입니다. 클래식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물론 이 상황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마녀, Palo Varena, 그가 내 매니저인입니다. 그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카데미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젊은 음악가들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서 단지 바이올리만 가르쳐주는 데 가지고 바이올리를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셨죠. 맞아요. 이거를 하나의 기술로서 접근하면서 그걸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는지 또 길도 알려주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교육을 하는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게 단지 그냥 음악적인 것만 클래식 음악만 가르쳐주셨다면 또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지 너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마스터 클래스 우리가 지금 선생님과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더 배우는 게 많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도 저도 이제 티칭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 보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어떻게 학생한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부터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오는 젊은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비르츠브르크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오래 하셨잖아요. 교수님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뭔가 계기가 어떤 뭘 느끼는 일이 있어서 그 재단을 설립하게 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음악가들이 좀 난항을 겪고 돈을 벌 길을 잘 못 찾고 이런 걸 좀 보시고 어떤 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목격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는 효과적인 정보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빠르게 성공에 다가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빨리 도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물론 좋은 학교가 있다면, 하지만 학교에서는, 물론 좋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론적인 것들은, 물론 좋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는, 뭔가 선생님만의 그런 방식으로 전술을 하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항상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대해, 여러분이 이것을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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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이것을 바꿔서, 그 도구에 대해서 안을 주는데, 우리는 관심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깐 쉽지 않죠, 네. 청학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어려움은 없으신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자금을 운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조달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인 비용으로 이걸 다 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본인 이름으로 재단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플로리안 마이어프루트 재단 이렇게 갖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얼마나 어떻게 설립이 됐을까?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카데미는 그냥 선생님이 운영하는 방문가 아니고 재단은 누구 좀 도와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플로리안 마이어프루트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가요? 자금 같은 경우가? 아니요. 제가 직접 만들었죠. 정말 재미있죠. 저희가 어제 얘기했죠. 저는 안 마이어프루트 재단이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안 마이어프루트 재단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선생님이 담배도 피우지 않고 담배는 나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배도 피우지 않으시고 그리고 미용식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비용으로 이걸 다 존경하신 건가요? 네. 존경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어린이들 지금 지금 또한 어린이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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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eg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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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독일에서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북라이나처럼 지금 전쟁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좋고 여기저기 나라를 다니다 보면은 돈이 많이 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으로도 가능하고 네 스카이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겠어요. 그런데 줌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우리 때는 스카이프였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해 보셨는데 줌은 다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대요. 그래서 스카이프로. 저는 그걸 잘 몰랐을 때 미국에 있는 학생, 제가 제 학생이 미국에 가 있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영상통화 중간에 끊겨지면서 갑자기 오디션이 있거나 이러면 생각하세요. 이게 웃기죠. 예전에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이예요. 오늘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릅니다. 안기릅니다. 아까 미용실랑 얘기하시니까 생각도 안하는데 아까 제가 미용실 잠깐 들러오셨는데 한국에 오셨으니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성분 두피에 좋은 샴푸하고 리스를 해야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사진에서 머리가 어두셨다고. 아유 정말 아세요 미용실 도 안가시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존경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뭐 그 그 연구 센터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는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젊은이들이 일하는 걸 찾는게 너무 어려워서 설립했던 센터거든요 음악가들이 유학을 갔다 오거나 학교를 졸업했을 때 뭘 할지 모르고 어디서 일을 찾을지 모르는 그런 예술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동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또 역시 학생들을 통해서 재능기구 오케스트라 운영해서 저도 좀 사회 환호를 많이 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봉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너무 저의 롤모델이신 것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의를 통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 일단 그, 그는 사람 먼저 시작할 때 일교인 것이고, 한 개의 일교육이 일을 할 때 그의 일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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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육입니다. 그래서 일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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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육에 일교육이 일교육이 일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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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성실 잘 맞으시는 거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저랑 진짜 비슷한 면이거든요? 저는 동물소리로 가르치면은요. 호랑이 가 어우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